필요한데 필요한데 미안해요 정오수씨 무슨 말을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개만 떨구는 나 그런 날 바라보는 너 그 어색한 짐 널 사랑하지 않아 너도 알고 있겠지만 눈물 흘리는 나의 모습에도 내 마음 아프지가 않아 미안해 자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란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게 전부야 에이 에이 감히 뭐에 대해 내가 내 진심인 거야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다시 3 4 2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